안녕하십니까? 기독교 한국 침례회 진리궤를 섬기는 임원주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킹제임스 유일주의가 전개하고 있는 음모론적 성경 번역론과 엉터리 사본학에 관하여 간단히 다루고자 합니다. 극단적으로 치우친 이들 가운데는 개역 한글 성경 그리고 개역 개정 성경을 읽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고 좀 온건한 듯하게 개역 한글 성경도 괜찮다 그렇게 전제를 하지만 결국에는 개역 한글 성경은 너무나 문제가 많아서 성경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 배경은 성경 번역은 킹제임스 성경을 대본으로 하여 번역해야 된다라는 입장과 사본의 전승 과정에서 차이가 있다. 진실한 것과 거짓의 차이가 있다. 참되고 바른 교회의 전통을 따를 것인가 로마 카토릭의 전통을 따를 것인가 라고 하는 이분법적 혹은 음모론과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연 킹제임스 유일주의가 전개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 번역론과 사본학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관해서 가급적이면 쉽게 설명하고자 시도합니다. 2022년 3월 6일에 정동수 씨는 개혁 성경 분석 여덟 번째 강좌로 성경 번역의 본문 4번, 소수본문, 다수본문, 공인본문 이러한 용어들과 개념들을 중심으로 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 했습니다. 정동수 씨는 한글 성경 번역에 대해서 먼저 대단히 간단히 압축해서 제시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혁 한글 혹은 개혁 개정은 1911년에 출간된 성경전서를 모태로 해서 1961년에 개혁, 개혁이니까 번역을 고쳤다라는 얘기죠. 번역을 고쳐서 수정하고 다듬어서 출간한 것입니다. 2011년에 이 개혁 한글 성경의 제작권이 만료되고 따라서 2011년을 목표로 해서 개혁판을 개정해서 1998년에 개혁 개정 초판을 출간했습니다. 정동수 씨는 기존의 한글 성경의 중요한 연대를 이렇게 1911년, 1961년, 1998년 이 세 연대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보아야 정동수 씨가 한글 성경을 비판하거나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 그 설명이 적확한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존 로스 번역이 중요한 번역입니다. 아이군 뉴스에서 2016년 9월 28일에 김성애 기자님이 잘 정리해서 올린 기사가 있습니다. 존 로스 사역을 4단계로 잘 정리했습니다. 그 4단계만 잘 살펴보면 1874년부터 1877년 약 3년간은 존 로스와 이응찬 두 사람이 코리안 프라이머라고 하는 번역 준비작업을 위한 한글 이해를 정리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1877년 여름부터 1879년 약 2년에 걸쳐서 우리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의 조력을 통해서 신약 마트버금에서부터 로마서까지를 번역을 했습니다. 1879년 5월서부터 1881년 5월까지 매킨타이어 선교사가 합세를 해서 신약 번역을 완성합니다. 마트버금에서부터 로마서까지를 번역할 때는 신약전서 물리, 즉 물리역 중국어 성경, 신약 성경을 놓고 번역을 했습니다. 한자로 된 중국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입니다. 매킨타이어 선교사가 합세하면서 그리스어 성경도 참조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신약 성경과 중국어 물리역 성경을 보고 선교사들은 킹 제임스 성경을 보았겠죠. 이 연대 1881년까지라고 하는 이 연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881년서부터 1886년에는 성경전서를 완성합니다. 서울 출신 신학자가 가세를 하게 된 이유는 존 로스 선교사가 아무것도 모르고 접촉한 사람들은 평안북도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지방을 넓혀봐야 함경도 사람들이죠.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황해도 사람입니다. 중심 방언이 평안도 사투리입니다. 이 번역을 가지고 서울에 진출을 해서 사람들에게 읽혀보니 무슨 소린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평안도 사투리와 서울 말이 매우 다르고 이 성경이 한반도 전역에서 읽혀지기에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여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넓게는 한반도 전체에 있는 조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번역을 만들기 위해서 전직 관리와 여기서 서울 출신 신학자 등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서울 사람을 포함시킨 거죠. 물리역 한문 성경과 그리스어 신약 성경. 그다음에 여기에 개혁 영어 성경이라는 말이 들어오죠. 개혁 영어 성경.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보전 학회 혹은 킹잼스 유일주의 문제에서 개혁 영어 성경이라고 하는 것, 약자로 RV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사용한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킹잼스 유일주의자들이 개혁 한글 성경이나 개혁 개정 성경은 그야말로 사탄이 변개한 성경이라고 하는 그 범주에 밀어넣는 이유가 RV 성경을 썼다 하는 겁니다. 킹잼스 유일주의는 순수 킹잼스 성경을 사용했느냐 혹은 RV 성경을 참조했느냐를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1885년에 출판된 RV 성경을 출판 즉시 찰스 스펄전 목사가 읽어보면서 많은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스펄전이 한 얘기는 그동안 보아왔던 킹잼스 버전의 성경이 엉터리였다. 제대로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자 하는 이들은 이 RV 성경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중시합니다. 반면에 보수적인 사람들은 왜 킹잼스 성경을 고쳤느냐. 특히 20세기에 나타난 킹잼스 유일주의자들은 이 RV 성경을 저주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파악해야 될 것은 존 로스 선교사 맥퀸타이어 선교사가 한글 번역을 할 때에는 1886년 가을에 완성된 예수 성교전서 이 성경책을 마무리할 때에는 RV 성경을 참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1885년에 출간됐다고 본다면 대략 1년 정도 혹은 그거보다 약간 적은 기간에 걸쳐서 RV를 기준으로 해서 번역을 하는 것으로 바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그전까지는 킹잼스 성경이죠.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킹잼스 성경을 가지고 한글 성경을 번역하다가 마지막 단계에 와서 RV 성경이 출간되니 RV 성경을 가져다가 기존의 킹잼스 성경과 비교하여 다듬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RV 성경이 완성된 것은 1884년 혹은 출간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1885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카페에 이지명이라는 분이 2012년 9월 3일에 올린 글에 영어 성경의 종류와 영어 번역 성경의 특징이라고 하는 페이지를 만들고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RV를 간단히 소개하고 있는 곳을 보면 공역으로 공공 번역인 겁니다. 어느 개인이 한 게 아닙니다. 캔터베리 교구의 주도하에 그러니까 영국 교회 전체가 역량을 기울였다. 1611년 판을 본격적으로 RV 제대로 된 영국에서 공식적으로 개정작업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간이 188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RV가 왜 RV인가 왜 영국 캔터베리의 주교구 영국 교회의 심장부에서 왜 공적으로 이렇게 이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킹잼스 번역의 문장을 삭제하거나 정리하거나 바로 잡았는가라고 할 때 맨 위에 있는 13반 하워드 신약 같은 경우에 헬라워 신약 권위가 있는 학자. 영국 종교개혁 이후에 200년이 넘는 동안 계속 성경을 연구하고 헬라어를 연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헬라워의 권위자가 에라스무스라고 한다면 에라스무스보다도 약 200년 동안 더 공부를 한 겁니다. 200년 동안 더 공부한 데이터가 누적이 되면서 이제 독보적인 헬라워 신학자들이 여럿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워드라고 하는 신약 헬라워의 권위가 있는 이분이 하워드 신약을 출간을 한 겁니다. 찰스 톰슨 헬라워 70인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최초의 70인경 영어 번역입니다. 70인경이 뭐죠? BC 3세기 무렵에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이 히브리어에 익숙하지 못한 젊은이들에게 구약 성경을 읽히기 위해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최초의 공식적인 중요한 구약 헬라워 번역입니다. 그 70인경을 19세기 초에 처음으로 영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제임스 머독이 시리아 사본을 직역한 성경을 출간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작 리저라고 하는 분이 히브리어 구약을 직역한 리저역을 출간했습니다. 줄리아 스미스가 히브리어 헬라워 원문을 직역하여 출간한 것으로 성경 연구의 깊이를 더해주고 성경 번역의 정확성을 더해주었다. 그 다음에 영이라고 하는 분이 히브리어와 헬라워 원문을 공부하는 사람에게 지금도 많은 도움을 주는 다시 말하면 19세기 중반 들어설 때는 종교개혁 시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헬라워와 히브리어 성경 연구가 굉장히 진척이 됐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중요한 사본들이 발견이 되어서 본문 비평 연구의 수준이 상당히 탁월해졌다. 따라서 킹 제임스 성경을 만들 때인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까지의 성경학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발전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킹 제임스 성경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개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압력이 상당히 많이 생겼다. 말씀 보전 학회나 킹 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사탄 쪽으로 타락하거나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미친 짓을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깊이 읽고 정확하게 보는 실력이 늘어나서 보니 킹 제임스 성경 번역이 원본과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리고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할 때의 그 번역자들이 가진 지식과 학식은 더 이상 지금 시대에 독자들에게 알맞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업그레이드해야 된다. 다시 한 번 로스 성경 번역을 주목을 해서 보면 1911년 성경전서는 킹 제임스 성경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RV 성경을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한글의 발전, 문법 체계에 맞추어서 개정하고 또 개정하는 작업을 해온 것입니다. 1911년, 1961년, 1998년 이 세 가지 한글 성경의 매우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는 이것은 위연의 번역이란 공공번역입니다. 이거야말로 민족적인 유산이며 자산인 것이죠. 정동수 씨가 예를 들어서 사도 행전에 이 부분을 놓고 이렇게 성경 구절의 없음이라고 하는 것, 37절의 없음이고 이거는 없음에 대한 각주입니다. 이렇게 빼버렸다. 왜 성경 구절을 말씀을 빼버리냐.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여기 37절에 있는데 왜 개혁 성경은 지못대로 뺐느냐. 그러니까 이걸 변개의 증거라고 봅니다. 이 동영상의 5분 8초서부터 7분 28초 사이를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운데 하나가 이제 사도 행전 8장 37절인데 가서 보시면 37절 개혁 성경에 가면 없음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없음. 그렇죠? 한 가지에만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어요. 이게 끝나고 나서 왜 그러면 저 37절에 절번호는 있는데 없음이라고 표기했느냐. 그 다음 그림은 이제 가서 보면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려고 하면 그 다음 거 성경을 번역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성경을 번역할 때 필요한 대본이 있어야 번역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서 보니까 개혁 성경에 성경 번역할 때 쓴 그 대본은 여기 네슬레 알란드라고 한 사람이 쓴 그리스어 신약 성서인데 그리스어로만 돼 있는 거예요. 저걸 가져다가 번역을 하면 개혁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저걸 가져다가. 가서 보니까 36절 여러분 빨갛게 돼 있고 그 다음에 37이 아예 없고 그 다음 38이 나오는 거 여러분 보시죠? 보시죠 이 그림에? 그러니까 개혁 성경의 모체가 된 그 본문에는 37절이 아예 없는 거예요. 37절이 아예 없어요. 없는데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합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없는데 어떻게 이걸 번역해야 되본에 없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그 다음 그림을 가서 보면 킹잼 성경을 가서 보니 킹잼 성경은 이제 여기 가서 보면 인털리니어 그릭, 잉글리쉬, 뉴 테스터먼트 기록에 대해서 조지 리커베리라고 한 사람이 만든 이와 같은 그 책인데 여기에는 킹잼 성경의 근간이 된 이 그리스어 본문이 역시 왼쪽에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털리니어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어하고 그 옆에 어떤 역번을 하나 이제 가져다 놓은 게 인털리니어예요. 그래서 여기는 킹잼 성경을 그 옆에다 이제 가져다 놓았어요. 가서 보면 이 본문에는 똑같은 그리스어 본문인데 36, 그 다음에 파라케, 37에서 이렇게 여러분 뭐 그리스어는 읽지 못해도 하여튼 37절이 쭉 있고 그 다음에 38 이렇게 나온 거 보이시죠? 그렇죠? 이걸 보니까 그럼 이거를 번역하면 37이 있는 성경이 나오는 거고 조금 아까처럼 37절이 없는 걸 번역하면 그럼 37절이 없는 게 나오는 거다.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한글 성경은 킹잼스 성경을 대본으로 놓고 번역을 한 겁니다. 장절 구분을 무엇을 따라갔겠어요? 킹잼스 원래의 성경의 장절 구분을 따라갔죠. 그런데 1885년에 RV 성경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RV 성경은 지멋대로 번역이 아니라 그때까지의 헬라어 히브리어 연구가 몇백 년 동안 더 누적이 되고 발전을 한 뒤에 또 수많은 사본들이 발견돼서 그 사본들을 비교해서 어떤 것이 원본에 더 가까운 것인가를 치열하게 연구를 한 결과 킹잼스 성경 번역에 오류가 있었다. 그 오류가 왜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 중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킹잼스 성경의 대본으로 사용한 에라스무스 자체도 사본을 많이 못 본 사람이고 킹잼스 성경 번역가들도 라틴 벌게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로마 카톨릭을 따라가는 성경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킹잼스 1세 자체가 카톨릭주의자입니다. 종교개혁을 무효화하고 영국 교회를 로마 카톨릭으로 되돌려놓고 싶은 사람이니 그러한 왕과 그러한 세력의 의도를 반영하듯이 그리고 성경 번역은 라틴 벌게이트라고 해서 무조건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죠. 천년 동안의 역사와 전통이 누적이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이 성경 번역가들 신학자들의 머릿속에 라틴어를 통해서 정리된 신학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라틴어로 된 신학이 정리되어 있다는 건 라틴어 성경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에라스무스의 신학 성경을 대본으로 한다 할지라도 벌게이트를 참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벌게이트를 상당히 많이 의존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의존하다가 보니 라틴어 성경에 있는 장절 그대로 따라가게 되죠. 그런데 RV를 출간할 때에 히브리어 헬라어 연구가 상당히 누적이 되고 사본 연구가 상당히 발전되어서 비평적으로 보니 킹 제임스 성경이 잘못된 부분이 보인 겁니다. 거기에 원래 원본에는 이러한 말이 없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킹 제임스 성경 번역에 그걸 집어넣었고 거기에 대한 근거가 약화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의견이 팽팽한 부분이 있을 때 이렇게 각주를 써놓고 원문에서는 빼는 거예요. 빼는 게 옳다. 그런데 구절이 있는 사본이 있는데 그 사본은 무시할 수 없는 사본이다. 각주에 써놓고 참조하라라는 겁니다. 학자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할 때 이게 진짜 학술입니다. 이 설명에서 여러분 다수본문 소수본문 사본학의 전통에 대해서 약간의 기초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정동수 씨나 킹 제임스 유일주의자들은 그 기초를 제공해 주지 않고 음모론적 시각으로 자기 주관적 생각, 자기 판단만을 제시를 하면서 이건 음모가 있었다. 로마 카톨릭 주의자들의 음모다. 사탄의 음모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정동수 씨는 사본의 역사, 사본학적 발달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이해를 요청합니다. 교회 개혁 앞서 성경 개혁부터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글이 뉴스앤조이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권용문 씨가 2011년 10월 20일 날짜로 킹 제임스 유일주의 입장에서 올린 글입니다. 이 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온 역사를 요약합니다. 바른 성경 역사라고 하는 건 킹 제임스 성경전서, 한국팀 제임스 성사협회, 한글팀 제임스 성경 이렇게 말씀 보존하게 이쪽이 바른 성경 역사의 전개 과정이라고 단정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어떻게 흘러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히브리어 마소라 원문. 히브리어 마소라 원문은 10세기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0세기경에 마소라 학자들이 편집 출간한 구약 원문과 헬라어 표준 원문. 여기서 이 표현 주의하셔야 됩니다. 표준 원문은 그냥 원문과 다른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헬라어 원문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사도들이 바울이 베드로가 쓴 원문을 가리킵니다. 그 원문이 아니라 여러 사분들이 산지에 하는데 그걸 모아서 표준을 하나 만들었다는 얘기가 돼요. 이거 가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진짜 원문, 사도들이 쓴 원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구시리아를 거쳐서 약간 북상을 하게 되면 이제 비잔틴 제국을 만납니다. 비잔틴 제국 기간 히랍 교회들이 사용한 성경. 비잔틴 제국은 지중해의 동쪽 끝이죠. 그런데 지중해의 서쪽 끝에서 대서양으로 나와서 건너편이 영국인데 위클리프 성경이 14세기에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간격이 뭐예요? 천년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중간지역이 빠졌어요. 서방지역은 빠진 거예요. 타락한 지역으로 본 겁니다. 로마 카톨릭이니까 여긴 구원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다음에 영국에서 틴데일 성경, 그다음에 다시 유럽으로 가서 갑자기 유럽 대륙에 로마 카톨릭 지역에서 에라스무스가 나타납니다. 네덜란드에서 에라스무스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루터 성경, 그다음에 다시 영국으로 건너와서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이 1611년, 그다음에 다시 몇백 년의 세월이 지나서 말씀 보전 학회의 한글 킹 제임스 번역이 등장한 겁니다. 중간중간에 끊긴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은 과잉단순화의 오류입니다. 그리고 확증편향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무지에 기초한, 무식에 기초한, 무식을 악용한 오류입니다. 무식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평신도들이 전문학자만큼의 지식을 갖지 못해서 지금 바른 성경을 구별 못한다? 그 논리가 이상한 거죠. 저 괴보에는 무지한 분들은 파악하지 못하는 괴변들이 중간중간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더 보겠습니다. 사탄인 마귀도 자신의 사람들을 사용하여 자기 뜻에 맞게 성경을 변개시켜왔다. 이게 이월론이고 이분법적 사고방식이며 음모론적인 겁니다. 그 첫 번째 장본인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오리겐이 성경을 변개했고 오리겐의 성경을 받아들여서 유세비우스가 확산시켰고 그다음에 1844년 신해산 수도원 쓰레기더미에서 발견된 신해산 사본이라고 할 때는 이 수도사들이 아궁에 집어넣고 태운, 태우다가 남은 그게 신해산 사본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수도원 원장이 간직하고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보물과 같이 소중히 간직하였던 그리고 이 티샌돌프에게도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데 우연히 탐색해서 알게 되고 지속적으로 노력했을 때 겨우 수도원 원장이 보여준 그 사본, 그 사본이 신해산 사본이고 이것을 세상에 내놓도록 하기 위하여 당시 러시아 황제까지 움직이고 어마어마한 선물과 특권을 보장해 줌으로써 러시아로 건너갔다가 러시아가 공산화가 됐을 때 우린 그거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공산정권이 매물로 내놓았죠. 그런데 영국 성소공예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력으로는 저거를 구입할 수 없어서 영국 국가를 움직여서 몇 년에 걸친 교섭 끝에 사들여서 온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70인경의 가장 오래된 완벽한 사본이었던 겁니다. 가장 오래된 완벽한 사본. 70인경 사본. 그게 신해산 사본입니다. 1481년에 바티칸 도서관에서 발견된 바티칸 사본. 여기서 보면 제롬이 라틴어 성경을 번역함으로써 이 사본에서 번역했다. 변계된 성경이 로마 카톨릭에 확산되었다. 제롬이 이걸 가지고 번역했다. 한정하고 있어요. 이 바티칸에서 발견됐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티칸에서 발견된 이 사본은 진짜냐 이거예요. 4세기, 5세기 때의 원본은 따로 있었는데 저건 변계했다. 어느 부분을 변계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5700여 곳이 변계되었다. 뭘 기준으로 해서 변계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설명을 보면 이 성경에서 RV 성경이 나왔으니 이 5700여 곳이 변계되었다고 하는 근거로서 기준은 킹잼스 성경입니다. 1611년 킹잼스 성경을 놓고 RV 성경과 비교해 보니 RV 성경은 킹잼스 성경의 5700여 곳을 바꾼 거예요. 1611년 킹잼스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5700여 곳이 변계된 곳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건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꾸로 된 거죠. 4세기, 5세기 때에 출간된 바티칸 사본이나 BC 3세기에 출간된 그리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구약 70인역 사본을 놓고 볼 때에 킹잼스 성경과 5700군데가 틀렸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틀렸을 가능성이 상식적으로 많은 건가요? 킹잼스 성경이 틀렸을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여기서 자의적으로 정의를 내린 겁니다. 킹잼스 성경은 완벽해. 그러자. 그 다음에는 1898년에 웨스트와 호르트가 네슬 헬라워 성경을 출간했는데 이것이 현재 가장 변계된 헬라워 성경이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성경 번역하면 다 오르다. 정동수 씨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개혁 성경은 번역 대본이 로마 카톨릭 바티칸 사본과 그 번역자들의 이교도 사상으로 인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개혁 성경은 기독교 교류와 신학 및 믿음의 실행 등에 큰 폐해를 끼쳤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런가라고 착각하는 문장입니다. 이 바티칸 사본은 로마 카톨릭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로마 카톨릭이 존재하기 전에 존재한 겁니다. 로마 카톨릭과 카톨릭은 같은 거라고 존재를 하고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부터 로마 카톨릭이 존재했다라고 역사를 왜곡했을 때 이 말이 맞는 것이고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 지금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사탄의 무리에 속한 것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탄적인 거다. 이런 음모론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싸이티처라고 하는 분이 네이버 블로그로 올린 글에 신해산 사본은 어떻게 발견되었을까라고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쓰레기 또무에서 발견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신해산 사본과 바티칸 사본은 다 알렉산드리아 사본군에 속하는 것으로써 가장 변질이 적게 된 가장 믿음직스러운 사본들이다. 이 말의 의미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정동수 씨의 5분 정도 되는 이 부분의 발언을 우리가 참고를 해보면 거기서 핵심 부분을 보면 2009년을 기준으로 하여 헬라워 사본의 개수가 총 5555개다. 그리고 지금 사본은 계속 발견되고 있다. 여기 정동수 씨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5500여 사본 중에 현대 역본들 즉 대역 한글 성경으로 통칭되는 전통적인 성경을 지지하는 것은 약 40개. 바티칸 사본과 신해산 사본 이것들은 소수본문이고 이 소수본문에서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네슬랄란트. 여기에는 13구절을 빼놨다. 성경을 구절을 뺐다. 그러니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부분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0여 개의 사본들에는 카톨릭 교회의 교류를 지지하기 위해서 있어야 될 것들을 빼놓은 그와 같은 흔적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은 5500개 중에 40개뿐이 안 되니까 소수잖아요. 그걸 이름을 소수 사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소수 사본 중에 제일 유명한 거 두 개를 들라고 하면 바티칸 사본하고 신해산 사본이 있다. 그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발견된 사본이 권위가 어느 정도가 있는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가를 사본학자들은 따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사본들을 분류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째가 파피루스 사본입니다. 갈대를 엮어서 종이처럼 만든 거죠. 이것은 잘못 보관하면 부패되거나 시간이 오래되면 파스러집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파피루스 사본이 124개가 있습니다. 현재 발견된 대문자 사본은 헬라어 대문자로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헬라어 소문자 사본들이 있습니다. 이걸 분류하는 이유는 헬라어 소문자가 만들어지고 사용된 시기와 지역이 특별합니다. 헬라어 소문자는 9세기에서 10세기 비잔틴 제국 즉 지금의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당시 콘스탄틴 오프를 중심으로 해서 즉 콘스탄틴 대자로부터 약 500, 600년이 지난 뒤에 헬라어 소문자가 만들어지고 사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헬라어 소문자 사본이 발견됐으면 아무리 오래됐어도 언젠 거예요? AD 9세기, 10세기 이상 거스러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진본 대문자 사본이라면 소문자 사본과 대문자 사본이 어디가 더 원본에 가깝겠습니까? 9세기, 10세기가 가깝겠어요? 그 이전에 5세기, 6세기 때의 사본이 원본에 더 가깝겠습니까? 그래서 대문자 사본과 소문자 사본을 구별을 하는 건데 여기서 대문자 사본은 몇 개예요? 2009년 당시까지 280개예요. 소문자 사본은 몇 개예요? 2800개예요. 그러면 다수결로 해서 소문자 사본이 더 권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수가 동의했다고 할 때는 후대로 올수록 숫자가 많은 거예요. 더군다나 구텐베르가 인쇄 기술을 발견을 해서 성경을 인쇄하고 지금 시대에 고속인쇄까지 하게 된다면 성경은 수백만 권을 순식간에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백만 권을 깔아놓고 다수결로 하자. 어떤 것이 더 숫자가 많으냐? 어떤 성경이 원본에 더 가까운가?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그대로 올라갈수록 가까운 거죠. 그러면 9세기, 10세기 때의 사본보다는 4세기, 5세기 때의 사본이 그 사본이 위조가 된 것이 아니고 원본으로 정말로 4세기, 5세기 때에 만들어진 거라면 그 사본의 권위가 더 큰 거죠. 그러면 4세기 때의, 5세기 때에 만들어진 사본들끼리만 비교를 해서 거기서 그 성경 구절을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찾아보는 것이 더 권위가 있는 문장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소문자 사본이라든가 성구집에서 인용한 구절을 비교를 해볼 수가 있죠. 권위는 떨어지만 참고는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장 권위가 있는 것은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오래된 정말 2세기, 3세기 혹은 1세기 때의 사본이라면 더 완벽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정동수 씨는 숫자가 많은 게 옳은 거다. 개혁 성경을 지지하는, RV 성경을 지지하는 사본은 40개밖에 안 된다라고 할 때 정동수 씨가 뭘 빼놓고 우리는 뭘 놓쳐서는 안 되는 거냐면 정말 비교 불가할 정도로 오래된 원본에 가까운 연대에 속한 것이냐. 여러 가지의 꼼꼼함이 어느 정도 정성과 실력이 들어갔느냐. 대충 집에서 아무렇게나 이렇게 써놨는데 마침 그게 오래 보존이 된 거냐. 이건 완전히 다른 거죠. 정동수 씨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발견되고 있다. 그러면 계속 발견된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가장 좋은 텍스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과 계속 비교를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 그러면 바꿔야죠. 킹 제임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킹 제임스 번역자들이 본 텍스트가 헬라오 히브리어 텍스트가 좀 문제가 있다. 잘못된 걸 봤다. 그래서 번역을 잘못했다. 그것을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다면 그거는 바로잡아야죠. 킹 제임스 성경이라도 바로잡아야죠. 원본은 어차피 하나였습니다. 사도바울이 한 불을 써서 편지로 보냈습니다. 그건 원본 하나죠. 사본은 10개입니다. 그러면 원본과 사본을 만나서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어떤 것이 진짜냐. 이 10개가 다르게 쓰고 있는데 이게 맞느냐 할 때에 원본은 어차피 하나입니다. 원본에 가장 가까운 것은 그만큼 숫자가 적습니다. 변계된 것은 숫자가 많아지는 겁니다. 후대로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집니다. 오늘날 발견된 것이 후대의 것이 그러면 원본에 가까운 것이 발견될 가능성이 많습니까? 많이 확산되고 변계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 많겠습니까? 그러면 많은 것에 의하여 옳은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옳은 것이고 가장 오래된 것이고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것이 가장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본학에서는 소수 사본이 권위가 있는 겁니다. 여기 안유섭 목사님 아르케 아카데미 원장이신 안유섭 목사님이 2020년에 쓴 글 성경사본과 사본의 종류라는 글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소라 사본은 10세기에 만들어진 것인데 그 인쇄본이 1524년에 야곱 벤 하임이라는 유대인이 편집하고 몸베르그가 출판한 제2락비 성경이 제일 유명한 인쇄본 마소라 사본입니다. 인쇄된 거니까 변계될 가능성이 별로 없죠. 오탈자를 찾아서 계속 수정화해서 출판하면 되니까 굉장히 획기적인 겁니다. 그런데 레닌그라드 사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키텔이 벤 하임의 제2락비 성경을 토대로 BHK라고 부르는 히브리어 성경을 두 차례 편했습니다. 그런데 1937년 제3판을 내면서 본문을 벤 하임 인쇄본 대신 레닌그라드 사본을 채택했습니다. 사본을 바꿨습니다. 왜 그런가? 9세기경에 가장 권위에 있는 라삐인 모세벤 아수에르가 직접 필사한 그러면서도 전문이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된 사본이 발견된 겁니다. 여기서 마소라 인쇄본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16세기 초 1524년입니다. 그런데 마소라 본이 원래 만들어진 것은 대략 10세기입니다. 그러면 10세기에 만들어진 것이 마소라 텍스트의 가장 오래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레닌그라드 사본은 9세기 때에 만들어진 거죠. 당연히 필사죠. 그런데 권위 있는 라삐, 9세기 때의 권위 있는 라삐인 아수에르가 직접 필사한 그러면서 전문이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된 사본이니까 마소라 텍스트와 이 아수에르 텍스트를 비교해 볼 가치가 있죠. 어떤 것이 더 권위가 있겠습니까? 100년 더 앞서서 만들어진 텍스트가 더 권위가 있겠죠. 그게 훼손되지 않았고 권위 있는 라삐이고 그러니까 키텔은 9세기 때 원본으로 올라가죠. 만일에 이런 식으로 8세기 때, 7세기 때, 5세기 때 사본들이 발견되면 그거를 더 권위 있게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 레닌그라드 사본은 한 권입니다. 그런데 16세기에 야곱벤 하임의 마소라 인쇄 텍스트는 인쇄되었으니까 굉장히 텍스트가 많죠. 어떤 것이 더 권위 있는가를 다수결로 정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다수 본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가장 권위 있게 만들어진 오류가 없이 보존된 사본이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71년 독일 성소공예가 BHK의 마소라 주기를 보충하여, 즉 10세기 때의 마소라 주기를 보충하여 가장 권위 있는 구약 본문을 마련하겠죠. 이게 BHS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마소라 본문이 표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마소라 본문 가지고 더 신뢰성 있는 본문을 만든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구약 텍스트입니다. 이것과 킹제임스 구약 본문을 또 비교를 해보면 킹제임스와 BHS의 본문이 충돌을 하거나 서로 좀 다른 부분이 나타나면 뭘 의심해 봐야 돼요? 킹제임스 텍스트를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슬랄란트 성경이 잘못된 것이라고 정동수 씨가 분명히 지적을 했죠. 그러면 네슬랄란트 판이 뭐냐? 네슬랄란트 성경은 21판부터 독일 사람 알란트가 참여해서 네슬랄란트 판이라고 불려졌는데 27판까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네슬랄란트 판이 왜 권위가 있다고 하냐면 AD200년대에 파피루스 사본까지 반영 최대한 반영하여 수많은 사본을 직접 분석하고 편집하면서 헬라워 본문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본문 비평장치의 우수성. 비평장치가 뭐냐 하면 어떤 사본들 사이에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갔다라고 되어 있는 본문이 있다고 치면 어디에는 왔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수많은 파피루스까지도 다 놓고 보니 갔다가 몇 프로고 왔다가 몇 프로고 가장 권위 있는 텍스트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고 후대의 텍스트에는 어떻게 표현됐는가 이게 다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이걸 알아보기 쉽게 기호화했다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기호화하여 네슬랄란트 판을 보면 어떻게 해서 이 본문이 만들어졌구나라고 하는 거를 학술적으로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장치들을 마련하여 그것을 본문에다 삽입하여 독자들에게 제공해 주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현대어 번역에서는 이 네슬랄란트 판을 가장 많이 쓰는 이유는 이 신뢰성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말씀 보존학회 혹은 성경 유일주의자들은 네슬랄란트 판이 틀렸다고 한다면 어디를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추적을 해야 돼요. 파피루스를 어디를 잘못 봤다. 어떤 파피루스를 보고도 그 텍스트의 신뢰성을 아무 근거 없이 부정하고 지 멋대로 했다. 이걸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거 지적 없이 막연하게 로마 카톨릭의 변개한 전통을 따랐다. 그걸 확산시켰다. 이걸 음모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음모론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위키백과에서 공인본문 즉 tr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시면 공인본문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1516년에 인쇄된 에라스무스 텍스트 헬라워 텍스트를 공인본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인본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공인을 하려면 공적위원회라든가 어떤 집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적권위를 가진 위원회에서 공인을 해야 공인이지요. 그러면 에라스무스 텍스트를 공인한 적이 없습니다. 이 에라스무스가 사용한 텍스트는 숫자가 적었고 그 기원 연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에라스무스가 사용한 텍스트의 연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12세기까지로만 올라갈 수 있지 그 이전으로는 못 올라간다. 그러면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대문자 4번 이거 못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에라스무스가 만든 텍스트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 뿌리를 놓고 보면 12세기 이전으로는 사도시대로는 도저히 못 올라가는 거니까 그 위로 올라간 텍스트하고 비교해 보면 에라스무스의 텍스트는 권위가 그만큼 떨어진다. 현대의 수준에서 보면 결코 우수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용어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1516년에 에라스무스가 인쇄를 했을 때에도 tr 즉 텍스트스 리셉투스라고 하는 이 용어는 사용되지 않은 겁니다. 텍스트스 리셉투스라는 말이 생기게 된 것이 1624년 즉 17세기에 들어와서 이 용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 에라스무스의 본문은 참고만 할 뿐이다. 가장 오래된 것이 알렉산드리아 형에 속하는 사본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왜 킹 제임스의 유일 지휘자들이 알렉산드리아 사본군을 배격하느냐. 킹 제임스 성경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가장 권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킹 제임스 성경이 신적 게시가 있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킹 제임스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생각에 오염된 만큼 이것과 다른 것을 다 배격을 하는 거죠. 킹 제임스 성경이 훌륭한 성경이고 영문학사에서도 기념비적인 성경 번역이라 할지라도 텍스트 자체, 성경 본문의 문장 자체의 신빙성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좀 반성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루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